여기 있는 학대가 엄청 많아요. 여기 워낙 뭐 대괄 몇 가지 학교인가요? 이게 뭐 도로인가요? 군의 도로인가요? 이게 아니구나. 이게 표시구나. 도로가 없어지거든요. 보행적 인도로가 안 돼요. 1층을 살리는 상태에서 7층까지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2층의 건폐율은 찾아먹고 그 다음에 2층까지는 1, 2층으로 같이 하고 3, 4, 5, 6층, 7층을 일부를 한다가는 그럴 수는 있겠죠.